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재활용품 쓰레기 버리기 시기가 좀 곤란하시죠?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의 책임론까지 좀 불거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재활용 수거 대란에 대해서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그러니까 이미 예견돼 있는 일이었는데 정부가 늑장 대처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 기자? 네. 지금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건 2017년 7월로 좀 거슬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에 쓰레기 수입 중단을 중국이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럼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지나서 2018년 1월에 실제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재활용을 누가 처리하게 되느냐. 재활용 민간업체가 처리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쓰레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6개월의 시간 미리 선언하고 뒤늦게 중국이 실제로 그것을 이행했음에도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질타가 쏟아졌고 총리가 이낙연 총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실수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노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게 난감해요. 버리라는 건지 버리지 말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비닐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도 참 혼란스럽고요.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입니다. 이깐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나 주민들은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소식 차재원 부산 가툴릭대 교수와 짚어볼 텐데요. 오죽하면 이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차 교수님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야단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단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잘못한 것을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 교수님. 그렇죠. 아까 강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경부가 보여준 것이 전형적인 뒷불 행정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중국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을 때부터 대책을 사실 마련했어야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활용한다든지 일회용 컵을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대책을 쭉 마련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한경부가 결국은 재활용 수거업체들에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수고를 하도록 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봉책에 머물렀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청와대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핵 위기를 해결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한다는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국민 신뢰를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생활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사전에 진즉의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혼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불거진 것은 이 장관이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우리 이천십 칠년도 환경부 그 용류 예산이 얼마 잡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아직 방문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관 후보 자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문제가 될까 우려스럽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황경부 장관이 타깃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냥 김은경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야권도 일제히 조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터질 때까지 계속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뭔가 국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그런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라고 일단 발표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수거해가는 품목이 다르고 깨끗한 것만 또 수거를 해가느니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아직도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쓰레기가 상당히 쌓여있는 그런 현장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장기적인 그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재활용 역시 쓰레기 종량제를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민간업체에다가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가 좀 비용을 대서 민간업체가 좀 더 활발하게 재활용을 수거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냐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책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레기 자꾸 쌓여가면요. 안 됩니다. 이거 국민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 피해가 없고 혼란이 없도록 발빠르게 좀 특단의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극복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봉책에 머물렀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청와대가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핵 위기를 해결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한다는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국민 신뢰를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생활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초리를 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사전에 진즉의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혼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불거진 것은 이 장관이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우리 이천십 칠년도 한국영구 그 용역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관 후보 자질이 부족.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그 재활용품 쓰레기 버리기 시기가 좀 곤란하시죠?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의 책임론까지 좀 불거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재활용 수거 대란에 대해서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의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그러니까 이미 예견돼 있는 일이었는데 정부가 늑장 대처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 기자? 네 지금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건 2017년 7월로 좀 거슬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을...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문제가 될까 우려스럽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황경부 장관이 타깃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냥 김은경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야권도 일제히 조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터질 때까지 계속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뭔가 국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그런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라고 일단 발표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수거해가는 품목이 다르고 깨끗한 것만 또 수거를 해가느니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아직도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 기자? 네, 그렇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에 쓰레기 수입 중단을 중국이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럼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지나서 2018년 1월에 실제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재활용을 누가 처리하게 되느냐. 뭐 재활용 민간업체가 처리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쓰레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6개월의 시간 미리 선언하고 뒤늦게 중국이 실제로 그것을 이행했음에도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질타가 쏟아졌고 총리가, 이낙연 총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실수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노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게 난감해요. 버리라는 건지 버리지 말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비닐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도 참 혼란스럽고요. 지금 뭐 진짜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입니다. 이깐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나 주민들은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비닐을 받아라니까 받아라. 그러면 깨끗한 놈만 받아라는데 비닐을 싹 꽂은데도 깨끗한 걸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제일 피해는 주민문디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왔다 갔다. 폐기물에 대해서 비닐이라든가 페트병 갖고도 그러고 얼마 전에도 폭행사고도 났다고 하는데. 나머지 관련 소식. 이제 차재원 부산가툴릭대 교수와 짚어볼 텐데요. 오죽하면 이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차 교수님,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야단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단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잘못한 것을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 교수님. 그렇죠. 아까 강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경부가 보여준 것이 전행정, 뒷붙행정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중국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을 때부터 대책을 사실 마련했어야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활용한다든지 일회용 컵을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대책을 쭉 마련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한경부가 결국은 재활용 수거업체들에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했지만 공개되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되러는 것 같애요. 공개되러는 것 같거든요. 공개되러는 것 같부분 성장